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천안 천안가는 구평열차로 청량리역부터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체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양, 금정, 성경관대, 수원, 평점, 오산, 서정리, 평택, 성안, 도정역에만 정체합니다.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출입 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주권역은 제기동, 제기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Jiggy Dome. Jiggy Dome. The station number is 125.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watch your step. This stops the lights.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이번 역은 신설동, 신설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호선이나 5호의 신설동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맞춤 보험 설계, GMB 라이프로 가실 분은 신설동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설동, 신설동. The station number is 126.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or woo-ee 신설라인. 국립구궁 박물관에서 7월 7일부터 나라방문화재의 여정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중간선이 개최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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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종합시장은 이번역에 내리셔서 9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년 장통의 종로 백제 약국 4번 출구 6번째 종로 백제 약국으로 가실 분은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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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역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3-2.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3-2. The door is still a little. 3-2-3. The door is in a minute. Perfect? Well, the door is open. 2-3-2. The door is open. The door is open. 이번 역은 서울역, 지하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역, 경위선이 공항찾도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금융국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2번 출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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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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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 안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행복한 하루 보내셨은 없겠지만 우리 열차에 타고 계신 승객 여러분들만큼은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승객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2번역은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4개 시무는 왼쪽입니다. 보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3번에 합격, 거스 공무원 경찰 소방학원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에듀윌 편입학원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에듀윌 편입학원으로 가실 분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산부 배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대방, 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실림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stop은 대방, 대방 이 station number is 137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Sien Lin line 이 street 요аль스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실물과 함께 있습니다 이 stop은 내 관계에 도착합니다 이 stop은 내 운명은 잊어 있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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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부터 문화, 레저까지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가실 분은 신도림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룸제일병원, 척추관절센터로 가실 분은 신도림역 2번,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둡지원센터로 가는 도둡지원센터 안경문을 열었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완전하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출입문이орон인다. 경기장 내리신 곳은 오른쪽입니다. 인천광역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긴 타는 곳과 전동차 상위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구공박물관에서 7월 7일부터 나라방문화재의 여전,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이 타는 곳은 고영 domu, 고영. 여긴 바랍니다. 여러분은 싸우는 곳이 새를 위하합니다. 든 사이든 왼쪽도 유행하십시오. 금리 빈 협력을 받아뵈면 돼. 차를 이끈게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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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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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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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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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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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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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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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완전하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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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열차는 천안가는 9핀 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평정, 한신대역입니다. 해커스, 해커스 편입과 해커스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가실 분은 수원역 1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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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가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천안 가는 9핀 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오산역입니다. 정차역입니다. 정차역은 오산역입니다. 정차역은 오산역입니다. 정차역은 오산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완전하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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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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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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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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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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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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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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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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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